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 컴퓨테이션 띵킹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하나의 단상, 단면? 그래서 어떤 제목을 굳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 되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좀 고민할 거리가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약간 이런 스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6.25 겪으시고 자라난 어떤 정말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일으키신 그 일꾼들을 생각해 본다고 친다면 그분들은 고등학교도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 글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책을 읽을 수 없고요. 책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대화는 하겠죠. 대화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맥률이 높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을 나오시면 공부하신 분이고 보통 고등학교 나오셔서 바로 직장을 취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떻죠? 저희 시대.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거의 다 갔어요. 대학교를 거의 다 가고 요즘 젊으신 분들을 보면 대학교가 미달이죠. 미달일 정도로 다 들어가죠. 스케일이 보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라고 하면 저같이 진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어떤 세대, 그리고 더 젊은 20대 제너레이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덜 똑똑했죠. 아무래도 그냥 소 몰고, 논 치고, 끝나면 같이 맥주, 막걸리 같은 거 한잔 마시고 그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지금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국어를 배우잖아요, 국어. 저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보면 인간과 다른 포유로와 비교되는 게, 어떤 나눠질 수 있는 게 우리는 언어를 쓸 수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계속 논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제너레이션, 저희 부모님 제너레이션에서는 전체적으로 인텔리전스가 한 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움으로써 책도 읽고요. 책을 그때 당시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책을 쓰게 되고 우리가 그런 책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그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저희 세대, 한 40대, 20대 후반의 세대를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도 공부했어요. 영어도 공부했고요. 수학도 공부했어요. 국어도 공부하고 결국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규칙이거든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일들도 비교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는 더 손쉽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좀 더 손쉽게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영어라든지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복잡, 미묘한 것들도 우리가 계산하고 문제를 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저희 세대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한 번 도약됐다고 친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한 번 또 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세대는 또 한 번 도약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그냥 아주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밤하늘의 별을 보니 비가 올 것 같구나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주 되게 단순한 논리구조로 살고 있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학교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국어, 언어라는 걸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복잡하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훈련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컴퓨테이션 띵킹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대에서는 수학, 영어, 다양한 문화와 컬처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하고 철학 이런 것들도 저는 건축가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브레인워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사유할 수 있는 힘들을 계속 힐러나간 거죠. 사유할 수 있는 힘들,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번의 도약이 어디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제 조카 세대들 이제 10대, 20대 이런 제너레이션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단순히 언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학이라든지 과학, 천문학, 철학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오는 언어들과 사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뭘 배우냐면 제가 계속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는 컴퓨팅 파워를 그 풀리, 초당 66조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 이 언어를 즉 컴퓨테이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제너레이션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도약을 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딩을 가르치고 싶다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딩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뭘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드려줬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은 우리와 같이 비교되는 무언가를 또 하나 가질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일상의 프로블럼들 혹은 디자인이라든지 그 밖의 다양한 프로블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분석하고 쪼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쪼개고 그룹 지고 성격들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잘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잘 나누어가지고 효과적으로 다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컴퓨테이션 띵킹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코딩을 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로지컬 띵킹을 키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가 로지컬하다고 믿죠. 다 로지컬하다고 믿는데 이것들을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고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얼만큼 일로지컬하고 그리고 오류가 많은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속 통하면서 생각들을 계속 어떤 식으로 이게 그냥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가령 이런 거죠. 수영을 글로 배우고 스노우보드도 사랑도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컴퓨테이션 띵킹도 어떤 코딩을 공부하고 기계와 대화를 해보고 현실의 문제들을 계속 분석을 해보고 단순하게 코딩을 작성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떤 현실 문제들을 분석해서 풀어내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그런 굉장히 로지컬한 띵킹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냥 말로만 했었고 글을 읽지 못하고 어떤 논리적인 사유를 비교적 그들의 자녀 세대보다는 할 수 없었죠. 자녀 세대들은 국어와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초등 고등학교는 나왔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무리 전쟁통에 바빴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왔다고 대부분이 그러면 그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글도 읽고 사유할 수 있는 힘도 배웠고 그들의 자녀인 우리 세대들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많은 에듀케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이 지식의 도약이 확 일어났던 시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재는 굉장히 풍부한 어떤 그런 나라가 됐죠. 그만큼 사유할 수 있는 생각도 되게 올라갔고 과거처럼 막 우르르 우르르 따라가진 않죠. 비교적.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 명 한 명 잘 뜯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되게 명확하고 논리도 탄탄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자녀 세대 우리가 낳은 자녀 세대 이 세대들은 또 한 번의 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컴퓨테이션 띵킹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삼성전자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랑 코딩 수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 조카들도 다 코딩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한 번의 띵킹 사고의 도약이 있을 거다.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 이 부분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거라는 게 일단은 저의 주장인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한 번 여기까지 1차로 딱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 두고 난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 번 고민하면서 한 번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한 번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만음도 보고 사냥법도 해보고 트라이앤 에러를 시행착오를 겹쳐가지고 어떤 뭔가를 관측하면서 현상들을 파악을 하는 거야. 현상들. 어 이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네? 어 이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현상들을 계속 옵저베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죠? 당연히 패턴이 나타나겠죠. 패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동전도 계속 던져보니까 어 5대 5도 되네? 공부도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싸울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이기네? 게임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네? 이기네? 이런 패턴들이 어떤 현상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패턴이 일으키거든요. 그럼 패턴은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유학을 가는 방법 이것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겠죠. 일단 너가 전공이 있어야 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서 점수를 어떻게 만들고 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전략을 이렇게 짜서 이런 학교는 이렇게 저런 학교는 저렇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 조건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저렇게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현상이죠? 이 현상에서 패턴이 나오고 이 패턴들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기술한 이 자체 이 자체를 하나의 어떤 모델링으로 현상을 기술하는 모델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공식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는 MC의 자아생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압축된 논리지로 그냥 꾹 담아놓는 거죠. 여러분들 과학시간, 수학시간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선조의 선조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패턴들 통해서 현상을 압축해가지고 날리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우리는 일단 과정 제외하고 일단 그걸 외워버리는 거죠. 그게 거의 대부분의 학습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이게 뭐 닭이 먼지나 달걀이 먼지나 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패턴을 잡고 이거를 문법으로 만들고 야 이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자 이건 저렇게 저렇게 부르기도 하자 뭐 단어 같은 것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연구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게 옥스포드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등재가 되고 교통정리를 해주죠.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보자 이것도 하나의 논리구조인 거예요. 논리구조 사람들이 막 쓰고 있다가 패턴들이 보이네 야 이건 이렇게 해야겠고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이 있고 패턴이 있으면 거기서 논리가 있고 어떤 로직이 있고 그걸 우리가 학습한다고 친다면 우리가 학습된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삼각함수는 이래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야. 갖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서 그냥 현상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다 저건 저렇게 했다. 이런 거죠. 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학습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거죠. 그 현상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뭐 경찰이 온다? 그럼 나는 뭐 신분증을 보여준다. 이것도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잖아요. 누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두 그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고 그 문화들에 맞춰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문화 사실 영어 수학 컴퓨터 언어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에는 다 모든 규칙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합의하고 있는 규칙들 수학도 사실 규칙이거든요. 수체계잖아. 그 수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법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약간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가 주제였는데 이 주제로 보면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다 언어 다 언어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당연히 국어 언어죠. 과학도 언어죠. 영어도 언어고 컴퓨터 언어도 언어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서 지하철 타는 것도 언어예요. 타는 방법들이 있어. 문화도 언어고 다 어떤 언어 규칙을 포함하고 있고 지키고 만약에 안 지켰다면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요리하는 것들도 언어예요. 요리하는 것도 언어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들이 있고 문법들이 있고 이것들이 표상하는 어떤 의미구들이 있으면 이건 다 언어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제 관점인 거고 오늘 비디오의 관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없이 언어를 계속 학습하는 거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컴퓨테이션 띵킹도 결국에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국어를 한번 보면 국어 국어를 보게 되면 결국 단어와 문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어떤 의미론적으로 결국 단어들과 이 단어들이 연결을 짓는 문법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그리고 논리가 있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는 어떤 논리가 있고 이것들을 가릴 수 있는 거. 마침 마신러닝에서 선을 닦아놓고 이건 A, 이건 B처럼 어떤 현상들이 있으면 이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해서 그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논리가 있는 거니까. 거기엔 논리가 있고 행동 지침도 가능하겠죠. 군대에 있을 때라든지 회사 다닐 때 우리는 언어로 모든 소통을 다 하고 그 언어에 맞춰서 어떤 디렉션이 가잖아요. 사람은 그걸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프로블룸을 솔빙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실 이 언어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도구인 거죠. 사실. 근데 이건 여전히 되게 약한 고리들에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말기술들 있죠. 주어가 없다거나 아니면 말을 계속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언어가 하이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되게 로지컬을 띵킹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약한 고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그러면 이걸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을 좀 더 엄밀하게 만들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법이 나오는 거죠. 법. 법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엄밀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고 판례에 맞춰가지고 여러가지 찬반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보다는 확실하게 엄밀하죠. 확실하게 엄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럴 경우에는 얼마큼 돈을 내라. 이런 상황에서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때요? 이 법들을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꾸라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는 거야. 이게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에 한해서 약간 다 조건이잖아요. 다 이런 논리잖아. 이렇다 저렇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혹은 이것과 이것과 같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논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글로 엄밀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죠. 법. 여기에도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더 엄밀하게 만들어 볼까요? 더 엄밀한 거.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엄밀한 언어 무엇일까요? 수학이죠. 바로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거 말고 수학이라는 건 사실 어떤 현상을 기술할 때 가장 좋은 언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기술하고 지오메트리를 기술하는데 이 언어의 엄밀성 때문에 현대 물리학 혹은 청문학 이런 것들은 다 수학의 영역에 잡아먹혔죠. 다 수학으로 기술하죠. 왜냐하면 관찰도 하기도 애매하고 끈이론 같은 경우는 11차원 이러는데 11차원은 어떻게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수학 쪽으로는 되게 단순한 모델링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수학이라는 언어의 그 엄밀성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들을 기술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법을 이렇게 해놨으면 좋긴 좋겠지만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겠죠. 그 정도로 엄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수학은.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언어 중에서 가장 엄밀한 언어는 수학이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때는 엄밀한 언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간들은 알아들어. 해석의 여지도 있고 오류가 작동하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안 했어. 이거 오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좀 엄밀하게 바꾸는 거죠. 법적인 언어로 대응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건축 디자인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어떤 법규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법규. 법규도 어떻게 보면 그 엄밀함으로 규정을 해놓는 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말보다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기술해놓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엄밀하게 가게 될 벼면 뭘로 가능하다? 수학이란 언어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수학이고요. 코딩을 한다는 거는 수학의 힘은 수체계의 힘을 불려서 뭔가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결국 컴퓨테이션 띵킹을 이야기할 거니까 컴퓨테이션 띵킹은 수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고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현상을 보고 어? 패턴이 있네? 이 패턴의 어떤 논리가 있네? 그럼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이 인사이트를 우리가 컴퓨테이션 띵킹을 한 경우에는 결국엔 수학이란 언어를 가지고서 현상을 리버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현상을 기술하고 코딩을 짜서 이 프로그램을 엑스큐션 시키는 거죠. 이 환경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우리는 코딩으로 이 환경을 재현한 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관점인 거예요. 알파고를 만드신 데미스 하브사비스 딥마인드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뇌에 관련돼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창조력은 기억력에 기인한다. 그래서 기억력을 상실하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 없대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것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약간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메모리로 하여금 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인공지능을 한번 고려해보죠. 인공지능 결국 인공지능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 결국 데이터로 어떤 모델링을 하는 건데 동일해요. 이것도 현상이 있어. 우리는 관찰했잖아. 아까는 근데 이게 숫자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비전이 되게 약해요. 없다고 보면 돼. 사람은 다 비전으로 확인하잖아요. 처음에. 모든 데이터가 인풋을 비전으로 들어오거든요. 소리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다 인풋은 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숫자로 들어와야 돼요. 다 숫자. 메모리로 들어야 돼요.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계산력이랑.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현상을 봤다고 친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를 가져와야 되고 그게 우리는 현상을 분석했다고 숫자는 그 현상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상이 있고요. 이 현상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야. 패턴을. 가령 예를 들면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개야? 그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패턴을 그린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논리의 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건 강아지.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if, as 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처럼 결국 내가 이걸 보고 이건 강아지네. 이건 고양이네. 현상들을 계속 볼 때마다 내가 학습을 하잖아요. 거기서 딱 두 가지만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고양이.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강아지. 이런 식의 인사이트가 추출된 거라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를 급탕으로 계속 논리의 분기가 어느 선상에서 일어나는 거냐. 여기까지 가까웠다면 이걸 고양이로 볼 거냐. 여기까지 가까웠다면 이걸 개로 볼 거냐. 이런 식의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뒷단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이건 고양이야. 개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도 다시 봅시다. 현상이 있어. 데이터로 데이터로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에서 패턴들을 보고 그 패턴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패턴을 나눠서 논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아지 너는 고양이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뭘로 바뀌냐. 하나의 인사이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맵핑 같은 경우 맵핑 맨하탄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범죄 데이터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딱 본성을 알아요. 어? 여기는 이렇게 됐네? 여기는 조금 괜찮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자세히 보시면 전체의 어떤 공간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 공간들이 과연 어떤 덴시티로 뭉쳐있냐 주변에 무슨 공간이 있냐 이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현상을 봤어? 현상에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위험하고 이것들에 대한 논리 구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는 왜 괜찮다고 볼 수 있지? 여기는 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 라는 논리 구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논리가 될 거 아니에요. 글을 쓰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내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거를 이쪽으로 논리의 분기를 펼쳐야 될지 이쪽으로 논리의 분기를 펼쳐야 될지를 내가 이유를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준을 만들고 분리를 하고 이 기준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통찰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경우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본다 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컴퓨터를 보죠. 컴퓨터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니까? 동일해요. 동일해. 그래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요. 이 데이터들이 뭔가 일단 달라. 뭔가 다른데 얘는 위험하고 얘는 덜 위험해.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고 덜 위험해. 뭐가 다른지를 계속 파티셔닝을 해나가는 거죠. 계속 분리를 시켜나가다 보면 어떤 기준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부터는 명확하게 이 기준과 이 기준을 나눌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우리가 오늘 이 비디오에서 배우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고 이 현상들의 논리 논리 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이 데이터들이 가장 여기서부터는 범죄율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범죄율이 없다고 관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에 이것도 현상에서 어떤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놓고 인사이트를 뽑아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우리는 현상들을 보고 이 현상에서 이렇게 하면 사기당하네. 이렇게 하면 사기안당하네. 이렇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망하네. 이렇게 은행을 이용해야겠네. 이런 것들은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현상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대출을 받자. 이런 논리의 분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의 어떤 논리구조와 우리 부모님 시대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저희 시대의 논리구조 그리고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논리구조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논리 때마다 논리의 도약이 일어나요. 인텔리전스의 도약이 일어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지금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학습하면서 사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언어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언어에는 논리가 들어가고요. 논리는 항상 분기 어떤 분기가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현상들을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이것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던가 사업에 한다던가 우리 같은 경우는 코딩을 짠다던가 이런 쪽에 어플라이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것 좀 약간 사족인데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안 하시는 분들과 약간 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분들이 그냥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상상력으로 이럴 거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오해의 소지가 커요. 거기서 그냥 상상력으로 발휘된 부분들로 대화를 했을 때 너무 힘든 거야. 에너지 수요가 너무 커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연 컴퓨테이션 띵킹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쿡쿡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봐보고 여러 가지 관점을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찰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띵킹까지 컴퓨테이션 띵킹까지 가져오면서 약간 좀 그 간극을 줄이는 쪽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메인 주제 메인 주제라기보다 거의 마무리 주제로 보면 결국 우리는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띵킹을 통해가지고 현상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고 여기를 어떻게 인풋과 아웃풋을 넣을 거냐는 것까지 로우 레벨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통해가지고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가졌다고 치자고요. 자 이제 이거를 코딩으로 옮겨야 돼.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코딩으로 옮겨야 되는데 코딩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코딩으로 왜 옮겨야 되는지 부분을 사실 제가 다른 비디오들 제가 얼마 전에 빈학해나 물리학해나 글을 기구한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코딩을 짜고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제 생각에는 7, 80%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잘 정리된 수체계들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수체계들을 누가 셋업을 했냐 아주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학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어떤 물리엔진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거긴 뉴턴 법칙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과거에 어떤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기 캐릭터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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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분들이 쭉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긁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 쓴다는 거는 그 전에 수많은 거인들이 개발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디자인 프로그램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적된 고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고스란히 100% 본질적인 게 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는 내 디자인 프로그램을 푼다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딱 와 닿으시면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느끼시고 왜 전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다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서 돈을 버는지 애플이 왜 이탈리아의 GDP를 넘어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인류가 축적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날리지들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리고 컴퓨터하는 속도는 아이폰에 보면 뉴럴 엔진 있잖아요. 한 2년 전에 나온 아이폰 저는 아이폰 10을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초당 11조의 계산을 한다고 해요. 초당 11조 인간은 빨라봤자 몇 번이죠? 프로게이머도 보면 300회 400회 그러니까 액션 퍼 미닛이라 그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 보면 초당 내가 300번 400번의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분당 인간은 분당 300번 400번의 액션을 하는데 컴퓨터는 초당 11조 에 계산을 해요. 11조 초당 이걸 분으로 바꿔버리면 660조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1대1로 이렇게 매치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날리지들 인류가 축적해놓은 널리지들과 이것들을 엑스큐션할 수 있는 속도는 초당 11조번이 가능한 그런 컴퓨팅 타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코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스터럭션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군대에서 직장 인턴들이 들어왔을 때 야 아침에 너 들어오잖아 여기 불 켜고 쓰레기통 비우고 이쪽 가면 이거 있거든 이걸 걸레로 한번 닦고 이런 인스터럭션 이것도 다 논리구조예요. 이것도 다 프로그래밍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린 말로 하면 되지만 컴퓨터한테는 뭔가 글로 써서 줘야 돼.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비유를 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한테 연애 편지 쓰는 거다. 아니면 업무 지시를 주는 거다. 연애 편지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컴퓨터야 내가 너를 이러이렇게 사랑하고 이러이렇게 아끼고 있고 난 너의 이러이런 점이 너무 좋아. 라고 컴퓨터한테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옆에 개나 고양이들이 있다고 친다면 아무리 내가 내 말을 해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나마 우리는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요. 쓰다듬고 하면 내가 내가 좋아하는구나. 동물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대부분의 동물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그 대상에 맞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해야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말로 해야겠죠.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하듯이. 컴퓨터한테는 컴퓨터의 언어에 맞는 연애편지를 주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편지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이런 조건이 된다고 친다면 너는 어디 가서 뭘 해.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라는 하나의 어떤 글이 있다고 친다면 이거를 코딩으로 연결한다고 쳐보자고요. 간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어는 어떤 의미로 보면 데이터 스터로 변환이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스터로 동사는 뭐냐면 펑션인 거예요. 펑션. 그리고 여러분들 단어와 단어들이 모이면 센텐스가 문장을 만들고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문단을 만들죠. 그러면서 사실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면 일단 논리 구조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어떤 주어와 동사 데이터 스트로처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 값에 맞춰서 조건이 이러냐 저러냐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패러그룹이 들어오고 또 다른 센텐스가 들어오면서 컴퓨터한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주어, 동사로 글을 쓰듯이 주어는 데이터 스트로처 동사는 하나의 펑션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계산의 분기점이 들어가는 거죠. if 이거보다 크다면 작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의 양식을 디파인하는 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논리죠.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옛날에 학교 날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첫 페이지를 펴라 그럼 몇 페이지를 넘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글씨를 찾아라 찾아 찾으면 이 앞글자들이 연계해서 또 몇 페이지 넘어가라 여기서 너 같으면 이거 하겠냐 저거 하겠냐 해서 클릭하면 다시 클릭이 아니지 선택하면 다시 또 몇 페이지를 넘어가라 해서 국사책이나 영어책 이런 거 가지고서 막 그런 게임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랬거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문단이 되면 또 쪼갤 수 있어요. 역으로 쪼개서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인사이트까지 추출해냈죠. 인사이트에서 다시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문단들이 있잖아요. 어떤 코딩 문단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반복되는 걸 쪼개고 아 여기까지는 어떤 계산을 하고 그다음부터 얘를 다시 반복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을 잡을 수 있는 눈도 생기거든요. 이걸 어떤 의미로 프로그래밍 아키텍처를 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쪼개고 어떻게 다시 쓰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분리를 시키게 되고 너는 이 타스크만 해 너는 저 타스크만 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결국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컴퓨테이션 띵킹이에요. 내가 풀어야 된 이슈가 뭔지 디자인 퀘스션이 뭔지 리서치 퀘스션이 뭔지 어떤 알고리즘을 풀기 위한 문제를 찾는 건지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았다면 어떻게 쪼갤지 어떻게 이걸 분해할지 쪼개진 것도 사실은 어느 특징이 있는 건지 이거는 파이프란에 해당되는 거야? 얘는 순수 어떤 퓨어 계산에 해당되는 거야? 얘는 어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아무리 들어도 코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밖에 일 못해요. 진짜 코딩을 하시면서 이거 비디오 렉처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이 좀 와요.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짜고 논리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거고 논리 분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논리를 체크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뒤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요약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약간 하이 레벨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 라는 관점으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결국 컴퓨테이션 띵킹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결국 이 컴퓨테이션 띵킹은 사실 코딩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찾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이 현상의 패턴이 어떠하고 이 패턴이 안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 제2, 제3의 필터들을 대서 현상들에서 뭔가를 추출해내고 패턴에서 논리를 파악을 하고 이 논리를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국어부터 어떤 여러 가지 언어들 법, 수학, 컴퓨터 언어 이런 식으로 논리들이 논리들이 기술하는 도구들 언어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그렇지만 본질은 같았죠. 이런 본질들 지금 코딩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띵킹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것들이 익숙한 제너레이션들이 왔을 때 좀 더 우리보다는 더 논리적인 도약을 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마치 빅뱅 이론에 보면 되게 너드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걔네들 우리가 봤을 땐 너드해 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되게 프리사이즈한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과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볼 수도 있어. 로봇처럼 변하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프라블룸을 풀기 위해서는 되게 명확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안타깝게도 그게 되게 명확하고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어떤 방법분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그 기술들을, 그 훈련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많이 하고 더 비싼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띵킹 내가 코딩을 안 하더라도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학습하는지 겉모습만 바뀌는 거지 사실 모든 건 언어예요.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죠. 그 회사에 언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건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는 그냥 살짝 얘기해도 되는 한 그냥 넘어가 이 회사는 그런 식의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야. 새로운 코딩, 라이브러리가 나와도 다 거기에 맞는 패턴과 논리와 노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로직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 언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띵킹을 하게 되면 코딩뿐만 아니라 이런 사물을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하기보다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로 오늘 비디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제가 높아심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진짜 확실하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코딩을 하시면서 실제 데이터 스텍츠를 짜보는 거야. 실제 내가 데이터를 갖고 리서치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진짜 코딩으로 짜서 로우 레벨로 그걸 이해했냐 안했냐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한 번 설명해주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소기의 경유기야.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그건 마치 뭐냐면 제가 저런 다른 영역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내 기준을 갖고 판단했을 경우에 저도 계속 헛다리 싶겠죠.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코딩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디오만 보지 마시고 코딩을 직접 해보세요. 데이터 스텍츠를 짜보세요. 데이터를 직접 파일스를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보고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해보세요. 디자인 파이프라인을 디자인 시퀀스를 디자인해보세요. 이거 없으면요. 박사 할아버지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 실제 실력을 키우세요. 여러분들 약간 실질적인 로우 레벨 워크숍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하이 레벨 렉처 수업을 좀 들으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 봐라 라는 관점으로 컴퓨테이션 띵킹을 또 하나의 어떤 다른 관점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 언어라는 관점으로 컴퓨테이션 띵킹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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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